지금 시작하는 중 여기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초록색의 맛은 너무 흥미롭다 너무 힘이 없어서 더욱더 더 더욱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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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뜨거워라 안이랬어요 오이 너무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고추냉이네요 오~~ 매운 향이 올라옵니다! 너무 맛있어요 이런거 먹는데 뭐 다른 젓가락이나 수저가 필요합니까? 저는 손입니다 네 아시잖아요 잘 그런 데는 젓가락이шие 그거랑 없는데 좀 더 맛있게 먹고 싶어요 맛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